네 오늘은 제가 악어의 백산물이를 해보겠습니다 악어 깨물기 싸구리 기울기 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aller did 겁도 viable 감이 나한테 sushi 꼬리치기 그건 나도 할수있거든 꼬리치기 악어 버팁니다 악어가 지금 깨물기를 시도하고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산물이 방금하네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 공격에 아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구 지금 입 벌린거 보이세요? 이렇게까지 벌리기도 한데요 이런, 이 공격이라는거 같아요 그렇다면 숨기!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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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아리 승리! 이건 백상아리에요 백상아리